진짜로 지디가 옷이 집에 너무 많지 않아요? 아는 지인들 그냥 막 선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좋은 행사가 있으면 기부도 많이 하고 해요 그럼 우리를 좀 주대로 우리를 좀 주대로 해! 아니 진짜 저는 그... 체형이 좀 그... 살짝 비슷한... 꺼져 이렇게 해! 아니 좀! 그냥 주세요 그래, 지디!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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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 줘! 저기 지디! 지디 거기 위에 자켓 세형이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돼요? 예, 예! 아 진짜로! 이거 지디가 옷 입으면 더 멋있을걸? 어디 보자! 야, 진짜 소명기! 소명기 잘해! 소명기 잘해! 소명기 잘해! 소명기 잘해! 오, 야! 오, 멋있다! 깔싹! 이 형은 그냥 사람이 다른데 옷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멋있네! 이거 입어도 멋있네! 야, 이것도 입어도 멋있다! 여기 나 개인 택시 하시는 줄 알았어! 정말네! 어떻게 정말네! 놀이공원 파킹 어떻게 해요? 벗어주세요! 망원동! 망원동! 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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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에요! 아까 코디가 얘기하다가 그렇죠? 왜 이렇게 부풀리가 많이 떨어져? 아니, 입을 때는 그런 거에요! 원래 샘어가 처음에 신제품이 그런가 봐요?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매장, 매장, 매장 직원이에요! 동대문 디자인 아니에요? 처음에 봤습니다, 정말! 아니, 저거 뭐지 많이 아십니까! 동매, 동매시나 보다! 동매, 동매! 동매!